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어머니 싫어진다. 하영 아니야. 담배라도 하나 사오고. 고맙습니다.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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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메일 참 착하다. 아이고 제주의 그 대표적인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순우림 정신입주. 우리 옛날에도 했지만은 순번정어영 물질이역 농사지국 또 멀보래 역 세월이역 얼마나 다녔 수가 아이고 이 멀보래 대인지는 않냐 바로 이게 양 제주의 대표적인 공동체 정신이오다 제주도에도 양 이제는 양 순우림 정신이 이제는 못딱 어서져버렴 때는 일수다. 건디 양 이 며울이 공동체 정신으로 아주 열심히 산대는 며울이오다. 그거 어떤 건지 한번 보래가 보게 마시 아이고 이 멀 허금 이시라잉 아이고 그릅석 안 보게 마시 어허 아이고 할망 손은 무사히 죽죠. 아이고 그 땅을 파기도 전에 막 팔려들었고. 아휴. 아이고 아이고, 나 못 듣고 나 이제 부어청. 아이고, 무사히 뭐, 저기까지는 거게. 아, 슬픈 일 못 듣고 다 개 어머니게. 이 슬프면 어떡할 말고, 아명이나 회사 죽이게. 아, 이 족족한 맛을 그냥 혼자만 혼자만. 어느 거 족족한 맛이라게? 이거 이 깨끗한 한 독불 많은 한 맛 이게. 아이고, 저 놈이라도 빌어거나. 놈 빌면 돈 셔게. 개건네, 어머니. 이제 저 꿈도 하염 죽겠네는데 이거 밥 풀어볼 게 맛이게. 밥 풀면 뭐 먹은 거 하지, 개. 개면 나 이름에 이전을 형 시켜주던가, 맞슴게. 이전하면 무엇을 먹으면 살거라? 아, 닮으면 펜션이라도 오나 하기는 이리 더 먹으면 살면 되쥬. 에, 빈들빈들 놀래만 당기는 놈이 어떤 허용 펜션 허용? 무싱 허용 어떤 허용 돈 벌거라? 아유, 난 아무튼 어찌 됐건 못허쿠다, 이제. 못허쿠는 기어나보라. 찰따로 오시면 오신대로 살거라. 아, 기어나면 기면 어머니 혼자 이리 더 일럴 것 봐. 어, 나만 하용 살서라. 룸이라도 빌어다. 예, 예. 예, 경없어, 개결. 어머니. 장갑 혼자 가라. 사고 모장 간장 태함시니? 아들, 새끼. 기어나라 혼자. 잘 까먹고 잘 사들지 가라. 아이고. 아이고, 좋다. 오늘 또 하루 10만 원을 향하여. 가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자, 지나가다가 뭐 사례 없어? 예. 오신 거, 여기. 오소다, 오신 게, 어서. 어? 어, 이 사람이 지나갈 때가 됐는데, 이거 안 지나가네. 8시가 다 돼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 예. 청소하시나봐요. 예, 어디 갑니까? 아침부터. 아, 그냥 집에 있긴 마누라한테는 그냥 민망스럽고 그래서 이 연습이나 하나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남자가 1위에 있기도 얻기도 오는 거죠. 그거야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얼굴 많이 상해서 딱이야. 아, 그래요? 경우 저 공복에 아침에 나팔불고 경험이 속 배려. 아이고, 아이고. 1리터. 남자가야 우유 1리터로 쫙 먹으려. 속이 텔레레. 소리가 다 가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없어.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걱정 마시고 경고 47만 원 달아놨으면 안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됐어. 아, 경우 꽃. 오늘대로 다 먹음성. 두통 기한 오늘까지, 오늘까지. 모가지 미나네, 금방에. 파이팅. 아이고, 잘 됐잖아. 예, 예. 벌어먹었잖아. 아이고, 이제 두통 다 드라마시니까 어디 벌지. 아, 정말. 그 농사 지은 그거 얼마 나오도 안 오는 바. 아이고, 진작에 풀업을 내놔나. 아이고, 사람인 척 피곤하게 만들고. 에이, 나 뭘로 가라. 이거만 혼자 하든가 말든가 그냥. 아이고, 소리 좋다, 소리 좋아. 노란숙아. 어디 다녀오십니까? 예, 예. 난 저 바띠기 댕겸 왕수다마는. 어떻게 이처룽 배날 나팔불고 팔자가 좋기 좋아해. 연습하는 거지 노는 게 아닙니다. 노는 걸로 보이십니까? 예, 예. 이거 노는 거지. 일하는 건 아니잖아. 아, 집에 있는데 깝깝하고. 마누랑 돈도 못 벌어온다고 그러고. 어디 직장도 만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직장 어디서 갔지? 일 안 댕겸 수다. 뭐, 일거리도 지금 없어가지고. 계민, 고맙시오라. 저, 우리 어몽신들은 굳지 마라. 네. 이건 저, 우리 밭 뒤에 지금 막 일이 좀 밀령이신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마침 일자리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유, 예. 김철수. 아유, 예. 자, 김일경 하는 걸로 해. 예, 예.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릅새끼야. 예, 예. 지금 이제 막 시간이 없어. 아유, 아유. 아 Oh, Likewise. 예, All cool. car you got that? 아이고, 서울에서 나팔부는 아저씨 왔땅한 집이 새대기로 그라게.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텃밭 나눔장터 야채가 싱싱하다고 해서 오늘 와봤어요. 그래서 조금 샀어요. 아,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조금씩 갖다놔서 수누름으로 서로 영 갖다먹는 거는 꼭 돈 안내용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사서 먹어야지요. 걔면 이제 막 구경하고 걔면 가잉. 예, 안녕히 가세요. 아벨롱은 20통 도망을 가불고 늙은이 혼자 살지거면 인으로 뛰고 이 밭에 이런 무게가 해줄 거라. 아이고, 용식이 어머니 뭐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서울 아저씨 없디가. 예, 예, 예. 아이고, 어떤 일 없디, 띠가게. 아이고, 그냥 어머니 밭에서 일하시길래 뭐하시나 싶어서 그냥 왔어요. 아이고, 아들로 하나 신고 놓고 도망가벌고 양이 일실퍼. 이거 나 혼자 허전하나 기계도 없고 뭐 허전하나 허전 못하고 긁으니 어떤 허용할 거라 이거 높일지 않으면 돈도 없고.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도와줄지 않으면 곱딱한 놈도 있고 곱딱한 침실 보거라 어떤 할 거라. 예, 이정도 밭은 제가 일도 잘해요. 반나절이면 됩니다, 반나절. 아이고, 보여주면 고맙긴 하우다마는. 예, 예. 아이고, 걱정맙소. 나 돈 넣어서 돈 돈도 못 먹을 것 같아.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제가 일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소다. 예, 예. 아이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아이고, 고맙소다. 아이고, 고맙소다. 아이고, 용 고마워, 뭐 뜬없고 서울 양반. 아니, 그러다게. 아이고, 자기 축석에 졸를 하시는데 참. 아이고, 참. 저들미빨리는 빨리 익습니까, 라면이. 3분 탁 퇴해 먹는 거 주자. 아이고, 다시부터, 아이고, 다시부터. 아니, 이 집부터 왔으니 그냥. 대왕, 비왕, 3분 이서 사. 지금 딱 좋았죠, 딱 좋았어. 아이고, 참. 이 형님은 그냥. 좋죠. 아이고, 뜻없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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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교훈 거 너. 아면 경기도 그렇지 너. 저 너네 어머니한테 고지도 않으니까 죽겠다. 나중에 저 어머니 알면. 난리나. 어떤 문제 좀 놔놔? 어? 걔도 그. 동네 형이 고라가면 이거 아시가고 또 형 대답을. 아이고, 냄새 좋다. 뭐, 야.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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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네 어머니는 그. 다 순으로 그냥 해주는 사람 싫은데도 미리 고라. 나중에 너 진짜 이 어머니 싫어진다, 이. 응? 잘 고라, 고라. 아니, 그. 맨날 일하던 조두는 용형이 형도 좋고. 나도 고를 일을 조금 쉬어, 형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일 거야, 걔. 아, 경기도 게 돈이, 돈이 또 나가잖아, 이게. 너가 돈 줘야, 너가 돈 줄 거 아니냐, 경기도 게. 일단 기죄내면, 그게. 그래, 너네 어머니 알면 나중에 난리나. 아이고. 헛 걱정하지 마라, 예? 나가랑 다 할 거면. 그만히 있어, 형님은예. 그냥 요 슈퍼에서 계산이나 똑바로 없어. 맨날 거 삑당국지 마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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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산 나온 김에 너도. 너 이, 저. 이제까지 너 외상값이 47만 원이라. 너 그거 알았나? 혹시 47만 원 맞지? 그동안 먹은 라면 값만 47만 원 맛이. 이두환. 얘기해. 그럼 라면을 먹으면, 천 개 먹은 거라. 너 맨날 이두환을 6개씩 먹으라는 게 얘기해. 100일이면 다 먹으라고. 그러면, 나 딱 100만 원 되면 그냥 홈뻥에 갚고다. 오늘은 나 도를 넣어서 보라니. 그 먼저 갚고다 해. 이제 47만 원도 지금. 하, 저거 나지. 다 먹으신 게 제가 혹군대 끼지도 않은 게. baixo 널우로하면, 아이구 이 lad lan 그만하시. 아이고, 속앴쓰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음악도 잘하지만 이게 체력이 좋아서 일 잘합니다. 아이고 어뜬은 영 서울 아저씨가 영 일 잘 옵니까 개원. 아이고 어머니 하시려면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똘 하나만 더 낭날듯이 뭐 이런 사회에 나 사회라도 먹을 걸 개원. 아이고 고마워 어뜬은 그게.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아이고 타시랑 양. 예예. 타시 올 때랑 또 쉬오라 혹은 도와주고 겁더야. 예예예. 이거 나 우리. 아이고 뭔데요 이게.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랑 걷지 맙소야.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 그래랑 걷지 맙소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영. 하영 아냐님 쓰다. 헛구먼 영행감.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담배라도 하나 사오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랑 가게 마시면 이제랑 집이. 그럴까요? 예. 아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바퀴 갔다 놀수 봐. 아이고, 귀엽게. 아이고, 오래만 가니며이. 아이고, 오늘도 어린땐 우리집이 일도 막 도와주고 이렇게 나신디. 아이고, 이제는 막 커버난 몰룩허라. 그가 이제라도 그렇소. 도와드려, 거의 마시. 아이고, 사장되고 막 잘사람 쨍허는디 우리 일 도와줄 시간이 어디 있어게. 아이고, 이젠 이 서울 양반 오란 막 도와주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일이 안 유져도 돼요. 아이고, 떵이 형 그 시간 내 형 우리도 일을 도울 말이라게. 아이고, 경혜숙아. 맹시맹 들어갑소에. 아이고, 잘까라이. 아이고, 저분이 그렇게 어릴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저 사람이 다 우리 일 다 이뤘었으다게. 경혜숙아. 아이고,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어요. 경혜숙아. 예. 저 어른이 앞으로 무슨 도의원을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 동네사람 동원행 다 찍어주고 싶어. 아, 대단하보이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가시죠. 예,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순으로무로 해준다니 없더다 육지사람들왕 순으로 넣는거 몰라 돈 받아냄힘죽이 그 공짜 해줄리가 있어게 야 형님! 아유 갑자기 혼자 갖고 가? 아냐아냐 뭐 아 이거 막 돌아왔죠? 어 일 잘해 좀 고맙디다 아뇨 잘하기로 뭘 잘해 아유 막 혼문하십시작에 이 동네 아유 그려? 예 그나저나 뭐 이런 좋은 일이라면 내가 밤낮을 안 가리게 할테니까 나한테 일만 줘 나 우리 동네 일 다 끄사당하네 아 진짜? 10시만 해줄게 그래 어려워 아니 뭘 이런거까지 줘 우리 거래가 진짜 맞췄어 그래야겠지 그래야 잘 쓸게 앞으로도 더 부탁허고다 그래 그래 그럼 혼자 갖고 가? 아냐아냐 그럼 갖고 가 예? 그래야 가잉? 예예 아이 그나저나 큰일났네 욕서도 받고 욕서도 약적으로 받아서 이거 잘못하면 매맥게 생겼네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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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식이야 이래 오라기 파손하고 붙여주라기 우리 형님 뭐 오늘 오제너믄 용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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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식이 오신 어떤 아이고 이디마쌤 아이고 요 헛금 우탈이게 이디마스? 어어 요래 어디 요디? 요만추미 붙여라 요만추미 그 요만추미 어디꼬? 아랜지 우인지 아이고 요디게 요디 요디 마스? 어어 아이고 게 난 아프검 병을 가내리라 하는디가 무려 파슬만 파슬만 병원에 가잖아 돈 시냐게 돈 어서 파슬만 붙여떼끼면 나사 이게 어떡해 게문게 돈도 없인디 병원에도 못 가고 파슬라도 붙여 임시 임시 누기면 사라 사주겠지 아이고 이 밭질 그만댄게 아이고 경희도 서울나저씨가 오랜 도와주나네 해석에 지는 나 저들에 도망만 가불고 올게 일은 곧장 거들어주고 거짓말 마리라게 미식이 햄빠랑 햄빈 하는 그 선용이나 이실데 아이고 서울나저씨 경희들 일 잘해라 경희도 아이고 돈도 쉬어 심은 헛금 하영주제 내도 돈도 어성으네 담배값 헛금 주는 척만 해신디 임시가 어떤 거 할지 돈도 줘서 견한 아이고 돈이라는 헉거 어서 담배 홀고 헛금 오수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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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임시의 형님이 진짜 이거 오늘 잊어보어 거низ 야 이거 진짜로 그냥 아이고 다 희쩍 아이고 아이고 어땅에 바라나 부름 시험이야 저놈아들은게 절반에 붙이지 다녀요 아 이렇게 나 너놈이끼 잊어보셨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로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일을 하더만 어디에 바라나 부름 시험이야 이거 저놈 하던 게 절반에 붙인 짓 아니에요 그래 이게 아 너놈이 이게 형님 진짜 강헌한 거 아니우다 얘 양쪽으로 돈 받아가면 그거 뭐 하는 거고 아이고 아 그래도 빨리 좀 살살해놔 걔 나도 좀 마음 펼치는 않았다 야 그럼 그거 어떡하냐 어미 이놈이 이렇게 찔러주면서 절대 나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자꾸 주심도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이고 그만 없어 그만해요 안 받으면 내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잖아 그냥 받았어 나도 그래서 핑계가 따로 없네 이거 본동네에서 순우롱 살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걸 이중으로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쓰지도 않고 내가 주문이 넣고 다녔어 야 야 이거 가져가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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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이게 됐어 아이고 이거 이거 아 이거 저 성질랬는데 이거야 화날 땐 이런 거 시원한 거 하나씩 뭐가 주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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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이 말로 대화로 허락해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아니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잖아 그래 나 싸우지 말라게 이거 뭐 이거 아니 대화나 마나 두 군데에서 돈 받는 게 형님 말이 됩니까? 공군데서만 받아야지 이게 아무튼 얘 형님 난 다시 해 형님 봐도 아는 책도 안 넣을 거고 주머니는 무사 책임수가 이래 죽더 이거 아니 되게 대껴 가나 무슨 대껴 봤은 게 다시는 아는 책까지 봤어 형이 나 진짜 사람이 말이야 저건 자인 혹은 아이가 혹은 폐나와 폐나와 아니 그때 뭐 내가 그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경고 얘기했는데 뭘 자꾸 술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참 숭어 멍텅은 국어나 먹나에 사람 멍텅은 쓰지도 못해 그 순우름은 그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으로서 백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거 아 순우름이 아니었어 에이 순우름이 아니구나 순우름 정신 자이 말은 백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고 자기가 나중에 또 도와주고 영어자 이 말 아니고 이게 육진말로 품앗이여 품앗이여 품앗이여고도 조금 다루다 이건 또 아 또 그래요? 아 이건 순우름은 제주도에만이신 거 그리고 또 가난하고 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먼저 도와주고 이거 어마어마한 건가요? 어쨌든 술을 놔야 되는구나 아이고 시원하고 시원하고기 예예 아 우리 저 서울 김시도 왕이 있었구나 예 거기서 드셨어 이거 이거 2천원 밖에 2천원이면 거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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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 뒤에 이 형님하고 경부하고야 막 복잡한 일이 있었다게 생명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난처하게 됐을까 아 그거 그만 있어 그 방법이 영어신 건 아니라 방법이 있을 거야 아이고 생각해보면 그 잠깐이서 봐봐 예예 전화 한번 해 예예 2천원까지 먹었어 야 전화 어디 전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예 아 예 예의작 아이고 예의 아이고 나 이거 아이고 아 벌써 사회기완이소뿐하게 아이고 나 여기 아이고 여기 마을 왔잖아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뽕을 하나 먹지 이거 하나씩 이거 아이고 이거 무슨 이거 막 맞춘 거야 이거 3천원 3천원 살 때 이거 카드 돼요? 안 돼요 우리 현금 100개 아이고 아이고 형 이장님 무서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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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둘이 가 그 좀 서울 아저씨하고 경북아 좀 도트완 아 성형완이 멀리단 나한테 뒤끝에 난 어떤 걸 말이랄게 우리 자문위원한테 이제 전화해온게 혹은 들어보지는 전화했지 형 안이도 이 전방에서 나가 쭉 들으신디 아 방법이 어찌 안해야네 이수자게 유사경들 싸워먹더래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게 이게 소차산업혁명 맞은 시대에 거기 무시가 소차산업혁명 걔 벌써 벌써 네 차례나 왔다가 수가 소차는 또 뭐여? 매번게 매번 매번 아니 그 소차산업혁명이란거 와봐봐 야 이장님 무사 이 생각을 진작 못해시거야 요즘 문자이서놓니까 문자하시면 일 아무것도 못해요 참 참여하다 저축해놔 엔터 탁치민 저조롱 다 갈볼까 역시 우리 용웅님 이거 최첨단마을이다 최첨단마을 이장님도 사무장님도 짜는거다 우리 사무장이 살려버란게 겨우 이따 용식이너반때 이장님도 갚수야 가사주 여긴 문자올꺼 아직 여긴 문자여기서 다부여매 그렇지 여긴 나도 갈거고 고르는사람들 격마라 고지 그려가게 아 나 그냥 천빵빠 가천빵 지금 밭에 갈 시간 가지 못하거나 저 먹을래 음료수라도 형 분해 오고 올게 상값서 상값 좀 아이고 그거 매틱을 다고 참 겨우 이랑이 아플렴 저 마트강 장보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나 자꾸 초코티 가끄라 우리 우리 가격이 오세요 알았어 아이고 좋다 야 이거 이거 그 중에는 이걸 호홀에 쫙 갑니까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노름 궁지 당신이 바로 수노름의 주인공 용식이네 바 아 그래 요새 너무 쉬었어 오랜만에 일 좀 한번 해볼까 진짜 어 도우기도 왔구나 예 야 바쁘잖아 이사 아유 뭘로 아픕니까? 놀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치즈의 순호를 제가 동참하려고 왔습니다 고맙다 계기도 형이 너 일손 도와주고 원하니 수월이 끝나는 거 닮아 고생했죠? 보람도 되게 좋은데요? 형이 너 이거 뭐 신고는지 아랑신 겁나? 제가 이거 다 알고 왔지 이거 이거 귤나무 아닙니까? 귤나무 어? 고맙습니다 떨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밧디 이치록 사람 한 것도 처음 닮아예 아이고 걔메 너 일 막 실패해가 안한게 뭐 딱 동네들 운들으란 용 못하들은 해좀씨니 걔 아이씨 알았으다게 이제 나 나도 이제 동네들으란 이치록 뭔 왕 도와주고 걷는디 나도 정신초리 왕이거 앞으로랑 열심히 그러면 걱정하지 맙소 아이고 아들이 정신초리 걔네나 이젠 뭔 맛이 좋은 거라도 사와 사께 어디 막걸리라도 한잔 상호카 경허구가 어 그러면 어머니 혼내 집이 갔다고 없죠? 어 나 집이 감쩌요 이모씨가 허영옥혀 예예 예 주시민 댄게 없잖아 여기 밭 단돌이 음식 그러면 이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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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기가 혼났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온 거 이거 혼났네 아이고 속아쓰다들냐 오늘 일하자나는 막 속아쓰다 아니 우당이 아니지 술이라도 혼잣 썩 하여금이 막걸리 우당 막걸리 먹고 맛있어 뭐? 아이고 형님 막 일 잘 없디다 형님도 혼잣하십사 아니 나 혼자 그냥 먹다라 먹을게 아이고 또 무삭이 형님 속하게 이제란 그만 품썩에 예예 혼잣 따롯 예 품썩에 아 참 너였구나 예 고생하셨다 아이고 맛있다 예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저런 말 하나 사야지 아이고 제발 그건 없어 그러면 나 맨날강 일리 안내 크메 예 진짜라? 예예 형님도 없어 이거 그래 그래 요런 낭위신밭 삽상유치 보기지 보기지 노랑도랑도랑도랑 이봐 딱 좋다 이런거 산거네 숯누름해놓은건 너네 못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못하면 너네가 도와주고 다 도우멍도우멍 살아 옛날부터 그쪽으로 그냥 살아오는 거 얘기 예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요번 계기로 인해서 숯누름 정신도 알았고 우리 건배 한번 하게 말씀 네예 제가 건배하면은 숯누름 해주세요 예 건배 숯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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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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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숯이 형 맞쫓는구나 아이고 좋다 하나씩 한번 더 이게 우리 어머니 이거 광초만 온건데 야 어머니 이거 막 잘 숯누름 맞쫓다 나 잘 숯누름 맞쫓다 얘 아이고 옛날에 주로 가면 숯누름 숯누릉하면 주로 고기들 삶으면 숯누름이 형 거지 이것이 숯누름이여게 아 먹는거죠 숯누름 아이 기가해 아이 그럼 이것도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하영도 잡았지 몸소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예 저 침 하영 잡아 아이고 마주 캔머 검저 아이고 참다 아이구 고마주 cuk먹으라 아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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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에 6일에 4일에 100% 곧 기름을 만들었음 토마토 3일까지 1일에 100% 곧 기름을 넣고 침실 에이, 어느 바티 갔나? 소갤 바티 가시오? 그만 오더만 이따가 와라게 오라게 재미 난다게 오라 아이 오라게 먹을 거 준비 다 하고 이신 노심이도 바티 갖다 놓고 맹진이 형도 감소 나 전화 바꿔 줄게 맹진이 형이 형 빨리 빨리 뭐, 전화하는 거 같아 자, 시작! 육지 사람들 왕 순을 좀, 순을 넣는 거 몰라 돈 받은 힘주기 그 공짜 해줄리가 있어게 끝? 됐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슴 탕탕해졌대 어떤 검사하라는 거? 아이고, 잘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저는 아무튼 어찌 됐건 못 헛고다 이제 못 헛고는 기어나보라 자 딸이 오시면, 오신대로 살 거라 아 기어나면 기면 어머니 혼자 이리 더 일리 올 거까? 어, 나만 하여 사어서라 온리란도 필요 다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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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석 여기 어머니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혼자 가라. 사로 모장 간장 폐함시니 아들놈팽기. 기어 날아온저, 잘 까먹고 잘 사는디 가라. 저 침길놈. 청년으로 온 사람들 다 이러면서 이래. 손대리도 돌대리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주장 절에다 쌓아보러.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아니면 절에 절에라도 영행이, 도당이. 안 지친 거야? 지치지, 예. 밭에 일러지면 지칠 건 사실 아니. 반일하는 게 더 지치고 와, 이거 촬영하는 게 더 힘들고 와. 아이고, 반일하는 거 싸게 안 명이나 그냥 꾹딱꾹딱 하면 되는 거 주기게. 촬영은 해보니까 헛떡하고 와. 아이고, 이 츄르크 형 힘들게들 힘쓰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들, 아들 보라랑 걷지 말고 그냥 영 살짝하게 그냥 영 나 헛끔만 챙자켜. 아, 돈. 아, 이렇게 하려고. 집에 가시면 돈이라도 헛끔면 영. 아, 이렇게 하려고 제가 온 게 아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마다도 없어. 네, 예, 예. 그냥 다시도 없어, 야. 이제 저거 살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 뭐 웃긴 거야. 아이고, 1, 2토로 가지고. 남자는 그냥 힘, 건강. 1, 2토를 쭉쭉쭉쭉. 이거 그냥 막 그냥 받아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12,000원인데 만 원, 만 원. 만 원. 좀 비싼데. 아이고, 그치. 언제 갚아요? 아이고, 그것 다 계산해. 다 적어, 다 적어 놔 수게. 아, 적어도. 예, 예. 경본이야 47만 원이소, 47만 원. 뭘 먹일까? 47만 원이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없어. 이거 다 달아놓고 다. 예. 걱정해봐서 경본 47만 원 달아놨잖아. 파이팅. 예, 예. 파이팅. 됐어, 이. 아, 경호거거 오늘 내로 먹어야 됩니다이. 예. 오늘, 오늘 내로 먹어. 오늘 내로 먹어. 또 열 먹으면 죽어. 아이, 그래도 사서 먹어야지요. 그러면 이제 막 구경하고 그냥 가, 잉? 예, 안녕히 가세요. 예. 태용도 차량 신기록에 들어오고 계세요. 아따, 이거 영광이로구나. 예, 방송국으로 저기, 성장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소담아, 소담아. 10개월 만에 대립이 나오네. house Fest core question is Tuesdays. 여러분 경 피만을 열 survival에 olarak 뜨는데, 한 senders, 배우고 싶은 일어났는데, 주세요. 이쌤이 어떻게 될까요? 도건 Shirin's to Tuesdays. she said thekurasin's to year back to the spendth of a day is there? 네, 우리 생각되어 caption 이들어 본선생 좋아한다고 offense. 집 exhausting is kind. 이건. 돈도 줘서 겨눈? 이거 돈을 안 할 거 어서 담배 환불어서 홍어는 값 싹 먹으래 홧금 줘주기 지금 형님이 진짜 이거 오늘 잊어보셨 고맙이 야 이거 진짜로 그냥 그깨를 아이고 아저씨 나그랬네 어디를 부르나 부릅숨이야 이 논 말한 게 파지 못했는데 어디를 나그랬누게 어디를 해 아 널로 왜 그래 아이고 속았죠? 아들이 속았죠? 이 속암수사 때문에 돈 내받네 제주도 이제 어디 구석구석 어몽어신 동메 어식구다 이제 정말 우리 아들 해볼래 괜찮아 용웅어몽 우리 그 용식이 형님이 지금 나이가 어떤 냄새가? 예순 저 이제 환내시면 예순 아이고 황금 어 아이고 김이 나 아이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아이고 저 황금 닫은 어른 이치로 막 망나니 아들로 나 역할을 해보면 그럼 이제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자랑 한번 해줘서 아들 자랑 우리 아들 용식이 형님 자랑 우리 아들은 말도 잘 들어 어몽 생각 잘 해 약도 잘 사다 주고 병원에도 잘 데려 가고 이거 방송할 때랑 꼭 보십서 해 우리 용식이 형님 꼭 곧 지행 보십서 해 어른 저 환대만 방송 저 언제 나갈 거 형만 연락해주면 잘 지경해야죠 아이고 오늘 삼촌 목걸 속아주다 어 아이고 날 너랑 밀지 누나 더 속아주다 박수 박수 오늘 제일 고생해 아이고 삼촌 속아주다 아이고 용식이 삼촌들 노래... 노래 허전 헌한 아이고 하세요 그냥 잘 도루쳐 줘요 할망들은 막 빨리 고르면 천천히 알았어요 노래 허전 헌한 고맙습니다 참가분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어머님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 오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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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각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어떤 거, 기분이? 좋아요. 어떤 좋아? 동네 어른님들 모셔가지고 여기서 노래 부른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참 영광이고 우리 가문에 또 기분 좋고. 노래하는데 또 두 분이 나와서 춤을 춰. 누가 춤추어 준 사람? 동서? 아니, 삼촌다. 삼촌. 네. 그러면 아장 박수 친 건 부지러움은 3만 원짜리 부지고 나왕 일어상 춤춘 건 10만 원짜리 부지. 그러면 이 나왕 춤춰준 두 어른한테 나중에 뭘 해줄 겁니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까? 말로만? 네. 그룹서 말로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카메라 앞에 보면 아이들한테 고를 만이시면 그룹서. 아이들. 아이들 집에 없어요. 집이어서 가. 집이어서 가. 집이어서 도. 텔레비로 볼 거 없게 나중에. 고를 써. 잘잘잘잘. 시작. 아이고 연애. 우철아. 양도목. 양정혜. 양정훈. 엄마 테레비에는. 엄마 테레비에는. 엄서 파이. 파이. 네 잘게요. Stanley. 잘하지마. 어쨌든 우리 어른들 노래올 때 참 이거 소리 잘래요, 쟤 춤 이거 뭐다가 열심히 연주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는 우리 김용영 악단을 소개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같은 친구야. 고맙같은 친구야. 고맙같은 친구야. 말 준비는 안 하네.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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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부르기다. 고맙지. 말 안 부르기다. 고맙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세상 살다 살다 마이크 놔둬 도망가면서. 부지도 하영 받아서 아까. 경호 아까 춤출이 얼마나 하영 나왔을까? 네 명이나. 근데 말하는 걸 쑥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괜찮고. 아까 춤추는 데 네 분이 얼마나 제가 재밌었냐면 춤이 똑같아. 자, 해봐요. 어디 고맙지에서 배울 때가? 시작. 난 이게 춤을 추러 간지. 운동 운동 아침에 운동.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봉시가 열리면 울어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어 엄마가 그리워진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명확히 알 수 있는. 노래 잘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맨정신에 노래해보는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보통 우리 한국사람들은 막걸리도 좀 먹어야 하는 거지. 물도 혼자 안 먹으면 나왕 노래하면. 우리도 동네 다녀오지만 청년회. 부녀회는 가끔 이렇게 나와도 청년회장의 나왕 노래한 경우 거의 없거든요. 걔도 불러난 왔다라는 게 박수거리입니다. 이런 청년회장 어디서. 괜한 마을회관. 앞에 동상이라도 하나. 공덕비 하나 세워줍어요. 공덕비. 청년회장 노래자랑 공덕비. 공덕비 딱. 돈은 본인이 내야 돼. 260만 원. 아니 노제는 못하리라. 그 땅감도 차단 갑서. 저 달이 지도록. 이제 2절이오. 노당가도 공덕돼지요. 차단가도 나 공덕돼지. 얼씨구조차. 한 시와 장을 가져부터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쁜 사람 잘 봐주세요 우리 김계순 아름이 총 16절 중에서 오늘은 1절만 불러주십니다 이걸 다 부르게 되면 2시간 동안 불러야겠네 대문 더 부릅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어머니 근데 이제 87? 너네 87뼈민형 해지 크냐 어머니가 옛날에도 어디 노래자랑 가면 경상을 하여 탔더니 상차납대가 옛날에 어디 나가네 상 수십개 탔는데 어디가네 어디가네 어디가면 노래하는데 노래하는데 뭐 탑대가 옛날에 그대가네 우리 부인의 남북군 부인의 남북군 부인의 남북군 터뜨러네 옛날에 남군 부군이 세나중에 골프장에서 노래자랑 골프장 골탈 때에 여기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1등 상관 뭐 뭐 뭐 탑대가 뭐 탑대가 네 1등인 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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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건강하고다 우리 아기들 고라란 곧지마세요 안 곧지마 곧지마라 네 텔레비에 나와 저 너네 어머니 노래했죠 노래했죠 자 그렇구나 네 네 김계순 아들떨 며느리들께 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됐지요? 네 어머니 진짜 건강하다 오래오래 건강합수요 네 박수 아이고 어머니 잘냈어 아이고 정정하다 정정은 87 아이고 야야 네 아이고 너네 87에 걸어댄겠지 그냥 야야야 잘 아이고 유열은 87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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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PD 양반 손 씻지마 아이고 애참 아이고 없더만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정정하다 어머니 정정하다 어 귀여워 어치 아이고 뭐 아 아 어 아 läh 으 박수! 잠깐 계속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그 우리도 다른 마을 갈 땐 땡도 혼두 명 나오고 굉장히 재미나게 오늘 땡도 안 나오고. 재미 하나도 없어. 이런 게 다 가수만 삼어. 무슨 불에 잘냄 수가 다들. 우리가 공기가 조난 여기. 저기 들어오다 보면 향기마을 아닌가? 그냥 공기도 좋지. 딴 마을은 공기가 안 좋아. 우리보다 호흡은 안 좋아. 그럼 원래 친정은 어디 과? 정의꼴 말씀. 성읍리. 아이고. 아이고 뭔 뜻을 봤어? 성읍리서. 동쪽죠. 어떤 거 다 만났때가 아저씨? 어떤 게 만나? 댕기다 뭐라 만나지게. 댕기다는데 중간에서 만났때가 교례에서. 성읍리서 만났말씀. 우리 이장님 사모님이라. 이장님 한 번만 일어나서 보셨어. 이장님 예. 이게 오누이인줄 알았어. 얼굴이 봐봐. 또끗해지고. 대조를 해보게. 각시덕 구내치. 각시덕 구내치. 닮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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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친정아. 여주 친정아. 결혼한지 몇 년? 37년. 결혼기념일. 하나 둘 셋. 12월 5일. 오. 맞춤 맞춤 맞춤. 12월 5일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나가. 자. 나가. 처음에 만난 장소. 하나 둘 셋. 성읍리. 초등학교. 처음 뽀뽀한 장소. 하나 둘 셋. 초등학교. 네. 처음 만난 뽀뽀이야. 처음 만난 날. 삼촌 처음 만난 날. 뽀뽀해야 돼. 그러면 그게 빠른 것과. 아니면 맞은 것과. 빠르지 않으면 딱 좋대. 딱 좋대. 딱 좋대. 뭐해. 저거. 우리 아버지가. 처음 만난 날 뽀뽀하는 게 딱 좋은 거.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장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장님. 부인이 또 옆에서 박수 쳐주고. 도착합니다. 없어요. owanie. 이탈하지도록 예! 박수! 두 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노래는 각시가 훨씬 낫다잉? 부인이 훨씬 잘하면 쉽게. 꼭 좀 같이 싸움 붙이자. 이번에는 우리 또 아까 청년회장도 나오고 이장님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게 부녀회장님! 부녀회장님! 부노라 바람아 든오파라 바람아 든오파라 바람아 바람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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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옹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